자 주말에도 급한 소식 전해드릴게 정말로 많습니다 빠르게 좀 전해드릴게요 자 시작 전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에 이러한 고민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뭔가 횡보한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서 나는 너무나 답답하고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 에너빌리티의 매도 금지입니다 금지 매도 금지에요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을 봐야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를 보고 수급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처럼 사실상 무한정인 자금이 무한정인 그러한 시장이 절대로 아니라서 급등 후 매집 기간을 기다리고 다시 급등 후 매집 기간을 기다리는 이러한 계단식 패턴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오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요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엄청난 매집 보이시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미친 듯이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11월달 한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좀 꾸준히 매수가 이어졌는데 자 작년 11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굉장히 빅뉴스가 있었는데 샘 올트머니 AI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를 꺼내고 AI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그러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이때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AI 관련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대체 에너지 찾으면서 원전 관련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근데 한국은 탈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전망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은 매출이 10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사실상 망했었어요 자 근데 탈원전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이 있죠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자 근데 마침 미국 최대 이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SMR 설계 업체인 이 뉴스테이 파워 뉴스테이 파워가 짓는 37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50조원짜리 50조원짜리 이 SMR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그리고 증기발생기 튜브 등등 주기기를 납품하기로 했고요 공급 물량만 2조원이 넘어간답니다 진짜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고 너무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우리 주주님들이 절대로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지금도 매우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거리량이 이번에 터지면서 상승을 보여줬지만 웨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어땠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미친듯이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다 자 지금 3월과 그리고 4월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아 원전 섹터는 어쩔 수 없구나 망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게 전부 다 회복이 됐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매우 매우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2주 사이에 15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웨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줬다 말도 안 되는 매수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님들이 이번에도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언제 사서 언제 팔아낼지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장 시작하자마자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하셔서 수익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에너빌리티 일단 오늘 자체 가격 반등을 성공해 줄 거예요 좋은 상승 이어가 줄 겁니다 현재 시각은 7시 59분 이제 8시가 다 됐는데 오늘 가격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반전 상승에 성공할 건데 이유는 어제 장 막판부터 그리고 시간 외까지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관찰이 됐기 때문입니다 좋은 수급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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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를 해주신 것이 좋을 것이다 단기 수익 보기 너무나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장 시작 전에 분명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줄 것이다 굉장히 수급 좋고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로 매수하셔서 수익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5%가 조금 넘는 단기 수익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수익을 봐야 하고 언제 사서 언제 매도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전망들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 개인 전화번호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어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깔끔하게 두산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오늘은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전망들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두산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자 아침에 2에서 3통 정도는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변동성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어제만 해도 변동성 자체가 10%가 넘게 나타났어요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거고 이런 기회일수록 더욱더 좋은 수익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900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알려드린 타점과 똑같이 저도 똑같은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매매하면서 저도 상위 1% 키움증권에서 나름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3만 등이라서 조금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높은 등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전망들 알고 싶고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깔끔하게 두산 두산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전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통 2에서 3통 정도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의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이렇게 ppt 파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이라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도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건 세종 메디칼이라는 과거의 차트였습니다 차트 설명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다양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고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대놓고 사실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을 하던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이런 주식은 당연히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원전 관련 매집주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세력입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터뜨려주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폭발하는 모습이 계속 관찰되고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해서 수혜가 생기면서 관련주들 주가가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들이 빠르게 받아가였으면 좋겠어서 빠르게 수익을 얻어가였으면 좋겠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종목 이름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라서 함부로 공개하기는 조금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도 분명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응 전략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그냥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분량이 4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한 매집주도 제가 두 개 추천을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보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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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